1. 2. 3. 3. 은퇴하겠습니다! 이번에도 제가 장사를 못 먹는다고 하면 은퇴하겠습니다. 천하의 김벽두가 어쩌다 할지 잘 알아. 우리 집안의 이런 캐릭터 상당히 신체해. 아야, 니네 이름이 뭔데? 오로자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관리팀장인가 뭔가. 니 두식이 아닌가? 저 아니에요. 완전히 두식이다 이거야. 은퇴를 했다고? 언제? 씨름신도 김벽두가 왜 이럴 땐? 닌 억울하지도 않나? 그래도 안 되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는데도 끝까지 뭣도 못 보여주면은. 그냥 니 쪼대로 살아.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하고.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하고. 니 때문이다. 내 니 때문에 돌아왔다. 내 주연이 탐이요. 내 주연이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회사는 입장으로 인상한다.